이게 사랑이라면 너 제게 싫은다. 오늘은 너와. 그구나, 그구나. 한 번쯤 가보고. 장관, 장관은 손질이 많이 하더라고요. 우리 구혜정 팀 들어오는 힘 많이 썼네요. 지금의 이 순간 너는 너에게 난 너에게. 여기 중앙동에 유명한데 뭐가 있나요? 발기가 지금. 공인 중에서. 어, 잠깐만. 탑챙이 복학부조. 여기 집 주민이신 거예요, 아니면? 이 빌라에 탑챙의 복학부조입니다. 아니요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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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잠시 기다려주세요. 지금 이 영상 전에 복망비가 넘어요. 지금 시작하면 되셨다고. 네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. 잘하시네요. 아니, 건강하시죠. 오늘도 긴장을 하셨네. 오늘은 무슨 합충 복학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소개할까 합니다. 네, 네, 네. 오늘은 어떤 거를 또 소개를 해주시려고. 혹시 도시 재생 뉴딜. 다시 하겠습니다. 혹시 도시 재생 뉴딜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도시 재생 뉴딜이 뭐예요? 곧 들어서는 커뮤니티 센터. 커뮤니티 센터?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. 국어 환경이 좋아지면 줄수록 이제 지역 상권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이 살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앞으로 제주에 좋은 집들 많이 좀 소개 좀 하십시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